아, 그 유정호의... 분명 제가 정서에 관여치 말라 하지 않았습니까? 내 그건 알고 있어. 궁에는 법도와 절차가 있는 법입니다. 임금 말 한마디가 더... 네놈! 임금이라 하여 자기 뜻대로 할 수 없음을 어찌 모르느냐! 아직도 천지분간이 안 되느냐! 왜 갑자기 화대쇼? 전하, 기미나이니 옮다. 들라하라. 니 개피어시라구나. 사월인께 좀 이끄라. 자, 옅드시오. 송구하옵니다. 어허. 흠... 그 옅드시라니까. 도승제 퇴청하신단다. 흠...